흰 공 조심해서 최혜미 단식 1승 복식 1패 아 맞았어요 성공합니다 아 흰 공을 아주 잘 빼냈습니다 서현민 주장이 나와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흰 공의 좌측을 하단으로 공략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지금 주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얇은 두께에서 백스핀을 잘 살려서 길게 뽑아내야죠 뽑아냈어요 지금 앞거리 득점 최혜민 적절한 타이밍에 서현민 캡틴의 타임아웃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수행을 또 아직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렇죠 오늘 양팀 두 번씩 두 번씩의 벤치 타임아웃 이후에는 첫 득점이 나오는 2M입니다 바로 길게 치기를 시도하죠 돌긴 도는데 회전이 네 네 흥법입니다 네 잘 쳅니다 4대4 동점 4대4 동점 4대4 동점 김민아 김범희 선수에게 아주 4점을 세게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최혜미 선수가 그대로 지금 받아칩니다 그렇습니다 잘 쳤어요 좀 빠른 스트로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뒤돌리기로 네 재미저스가 득점이 공 끝에 살짝살짝 부딪치거든요 네 그럼 이 상대팀 빠질 것을 기대하다가 자꾸 득점이 되면 허탈하죠 그렇죠 잘 치고 있습니다 최혜미 선수 그리고 이제 허탈한 팀의 반대팀은 짜릿한 거죠 그렇습니다 치면서도 허탈한 표정들이고요 득점을 맞는데 기분이 안 좋은 득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비껴치기로 최혜미 아 최혜미 선수 오 좋네요 파이런인데 파이런 6대4 웰컴 저축은행 앞서갑니다 아우 그리고 지금 웜백크가 열려있는데 최혜미 선수가 지금 이것을 네 처리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홉 점을 기록하면 승리하는 여자 복식의 2세트 100샷 시도 네 너무 두질 않네요 줄었습니다 벌써 세트 포인트 자 1세트는 남자 복식 불폐의 팀이 졌고 2세트는 여자 복식 불폐의 팀이 김보미 김미나 선수인데 패배 직전이에요 장장단으로 내려가야죠 자 최혜미가 최혜미가 이렇게 최혜미가 몰아치면서 마무리 그리고 댄스타임까지 순식간에 여기서 화끈한 공격력으로 팀 분위기를 바로 또 다시 살려놓는 네 최혜미 김예은 선수입니다 NH 동역 카드에 김미나 선수는 나와보지도 못했어요 아 그렇게 됐네요 네 자 결국 1세트와 2세트 기록상으로는 승리해야 할 조합들이 서로 패하면서 네 2세트는 최혜미가 몰아치면서 2이닝 8득점 여기서 끝내버리면서 최혜미 선수가 아무리 저렇게 춤까지 추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좋을만하죠 8점 썼으니까요 Och 고맙습니다.